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아껴. 이게 뭐라고? 아껴. 자, 다음 밑에 보면은 이제 보일러 성능계산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그 이제 연료량 요런 계산하는 거는 효율 계산할 때 나오니까요. 다시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도록 하면요. 자, 보면은 이제 뭐 이번에 보일러의 증발량 및 열부화에 관한 성능계산 요기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했습니다. 요 부분. 상당증발량 계산하는 부분인데요. 요번에는 이 상당증발량하고 보일러 마력하고 효율까지도 다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실제 증발량 요런 얘기 나오는데 상당증발량에 보면은 실제 증발량이라고 있죠. 자, 상당증발량씩 외우셨나요? 이 상당증발량은 표시를 요거 G2라고 한다 그랬죠. 단위는 킬로그램 퍼 아워 이렇게 계산하고요. 상당증발량은 539분의 G H2 마이너스 H1 요렇게 계산을 하죠. 그래서 요 G값 요게 뭐라고 했어요? 요게 실제 증발량이 되죠. 실제 증발량. 요건 증기엔탈피 빼기 급수엔탈피 요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면 그 매 시간당 환산증발량 요걸 상당증발량이라고 하는데 그 정의를 한번 보면은 그 둘째 줄에 줄고 놓으시면 됩니다. 100도씨의 포화수를 100도씨의 건포화증기로 바꿀 때를 바꿀 수 있는 것을 그런 열량을 상당증발량이라고 하고요. 100도씨의 물을 100도씨의 증기로 그냥 쉬운 걸로 건포화증기든 뭐든 그냥 100도씨의 물을 100도씨의 증기로 바꿨다. 그거는 상당증발량 요렇게 볼 수 있고 여기 물의 양이 얼만큼인지는 안 나왔죠. 그래서 물의 양까지 들어가서 물의 양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보일러 마력이 되죠. 보일러 마력. 보일러 마력은 15.65분의 이렇게 상당증발량 요값이 요로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일러 마력은 100도씨의 물을 1시간 동안에 100도씨의 증기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요걸 보일러 마력이라고 하는데 그때 물의 양이 얼만큼이라고요. 15.65kg이라는 얘기죠. 1시간에 100도씨의 물을 15.65kg을 100도씨의 증기로 바꿨다. 그러면 그건 보일러 1마력. 1시간에 156.5kg의 물을 1시간 동안에 100도씨의 증기로 바꿨다. 그러면 보일러 10마력. 만약에 1565kg을 바꿨다. 그러면 100마력.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얼마만큼 증발시킬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또 여기서 중요한 거. 1보일러 마력을. 1보일러 마력을 열량으로 바꿨을 때는 얼만가. 열량으로 바꾸면 숫자 8,4,3,5. 요 단위. 단위는 모르더라도 숫자만이라도 알아주시면 좋고요.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아워. 요렇게 되는데요. 숫자만이라도 꼭 암기를 해주세요. 다음 1보일러 마력의 열량은 요거고. 1보일러 마력의 상당 증발량은 얼마냐. 상당 증발량은 15.65다라는 거. 1보일러 마력의 상당 증발량은 15.65. 1보일러 마력을 열량으로 바꿨을 때는 8,4,3,5. 요거 숫자만이라도 필히 꼭 암기를 하셔가지고. 요거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요거 특히 잘 나옵니다. 요거 8,4,3,5. 요거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그 밑에 보면 이제 보일러 열출력, 전열면 중발률 뭐 이런 거 있는데 요런 건 그냥 단위만 잘 맞추면은 분자의 킬로그램, 분모의 면적, 시간. 요 숫자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건 뭐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다음 페이지 가면은 7번에 이제 환산 증발배수, 상당 증발배수 요렇게 나와 있는데 요 상당 증발배수는 요 상당 증발량 값을 요 상당 증발량 값을 요 실제 증발량 요걸로 나눠준 거죠. 요거를 요렇게 G로 나눴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요 G가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539분에 그냥 H2 마이너스 H1이다. 뭐 요렇게 나오는 게 요 뭐 환산 증발배수, 상당 증발배수 뭐 요렇게 볼 수가 있고요.